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앞에 마이크 좀 쳐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요청하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제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의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예배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큰 도전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는 4월 이제 두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4월에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주제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4월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주제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라오시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기초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들을 들었고 너무 많은 그러한 기도에 대한 강조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월 달에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정의와 기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흘러갔던 부분들을 다시 교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해지거나 우리가 얻을 그런 생산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기도의 제목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충분하게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목적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행암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행암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의 그 목적과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의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목적과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왜 기도하는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지금 읽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말씀을 집중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좀 더 길고 그리고 그 형식도 온전한 기도의 그러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것은 조금 짧아 보이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본적인 강조점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주기도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원인데 그 딱 중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이는 마태의 의도적인 배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제 누가복음의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결론 짓는 말씀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 주기도문으로 나옵니다. 자 이 역시 무엇인가를 누가가 지금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마태복음의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의 배치가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 강조점은 동일한 거예요. 마태도 누가도 똑같이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을 가르친 것이 산상수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팔복으로부터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기초이고 삶의 원천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산상수호의 중심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며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중심에 바로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누가 보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검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고 삶의 원천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죠. 기도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테나 누가가 비록 그 강조점으로 인해서 주기도문의 배치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강조한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리고 곧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는가 하면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도의 당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등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한다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올바른 기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기도에 양극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극우와 극자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모습에도 양극단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무언가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면 맹목적인 기도 열광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꽤 오랫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모두를 맹목적인 기도 열광주의로 단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통성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좋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과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분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중심과 그 방향을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신비주의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보고 그 삶을 보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되게 이기적이고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감정적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 기적이네 하면서 외적인 현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소홀합니다. 분명 방언과 예언 등은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요. 초자연적인 기적도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나도 열광에서 매달리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것만 옳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로 판단해버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자기 과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한 구석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령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같지만 매우 위험하고요. 매우 교만한 생각이고 이 기도는 정말 주의해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과 성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공로로 삼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만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정성에 대한 거기에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궁여를 통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러한 열광주의는 또한 물질적인 기도로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기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기도 맞는 주의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곳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기도가 없어서 그래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봐도 어려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가정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가정도 저는 봐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건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단정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냉수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이러한 교회 안에 극단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열광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안심을 합니다. 반대로 기도 냉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기도 냉수주의자들 기도 무용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은 자신의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는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읽어나가는 거지 이게 무슨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하는 자로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분으로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무언가 통하는 사람과 그 대상의 가족이든 아니면 연인이든 친구든 뭐 한 선생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통하는 사람과 우리는 대화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한마디 해주면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 주고 같이 이야기해 주는 그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우리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그 대화가 점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신밀한 관계로 점점점 성숙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방을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기도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 거죠. 현실을 위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는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참된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만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현실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것으로도 시작이 되어져요. 당시 유대교회는 면망 있는 그러한 라비들의 경우에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들에게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정체성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름대로 이들에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만의 기도를 좀 가르쳐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자로서의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더불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을 보는 것처럼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모였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이 주기도문을 예배와 모임의 공식 기도로 사용한 것이고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도 지키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짧고 단순하지만 매우 명료하고요. 매우 함축적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매우 뛰어난 기도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모범을 찾으십니까? 기도의 모범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이게 모범이에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유대교 라프의 문헌에 보면 카바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카바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의도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방향이라고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카바나, 즉 기도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카바나를 방향성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원적인 의미가 이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기도는 방향성의 문제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역시 기도의 방향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이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 가봐서 기도 있습니다. 108번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도가 있어요. 이슬람에도 가보면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니즘과 같은 무석신앙에도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사이비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열정적이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고요. 얼마나 엄격해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해요. 한번 보세요.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보며 비는 사람들. 저는 이거를 직접 보지 않았거든요. TV를 통해서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상한안을 놓고 거기다 정한수를 떠나요. 그리고 달을 향해서 간절히 손이 지문이 다 사라질 정도로 빌어요. 성황당이나 무당집에서 불상이나 목상 앞에서 비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단사이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기도에 열광하는 것은 얼마나 정성껏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얻기를 위해서 그들을 열심히 빌는 것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기도의 뜨거움, 기도의 정성,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기도의 뜨거움을 강조하잖아요. 기도의 정성을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시간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죠? 다른 거는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요. 그들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타종교나 샤마진과 같은 무속신앙의 경우 모든 인간의 종교가 이 기도에 있어서 그 방향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축복이거든요.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불상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방향성은 자신에 대한 모든 기복적인 부분들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보너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하면 누구에게 방향성을 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기독교와 타종교의 기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이루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의 경우는 기도의 방향성은 자신에게 결국 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수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먼저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멘토맨으로는 즉각적으로 말이 오가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기도가 대화인 것이 그 안에서 사랑으로 통화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요즘, 여러분 앞에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등한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나를 붙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라고 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 역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길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지만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은 항상 짧게 짧게 기도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순간순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루에 100번 이상씩 한대요. 그럼 일상에서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잠자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오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회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과 통화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얻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래서 첫 구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의하므로 추천드려요.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 더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랄까? 이미지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따라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는 특별한 일이 없는 거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하나에 불과한 그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저 하늘에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매우 엄하고 매우 무섭고 변덕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엄하고 무섭고 변덕스러운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선악가는 하나님의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못마땅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어떤 분은 그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더욱 그러한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멀고 엄하고 무섭고 벌주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하시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제 자식을 뭘 하든 다 받아주고 뭘 달라든 다 주는 그런 부모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우리와는 확연하게 구배된 분 하나님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공의에 따라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우리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게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문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것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른 처음이자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이면서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개인적인 관계나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글씨로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당신의 부르시는 것 같이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이 아버지를 아바라고 얘기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는가 하면 아바라고 한 거예요. 아바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죠? 아빠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아빠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바라,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 말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너희와 뚝 떨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 제일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친밀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한마디만 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하면서 좀 더 길고 깊고 간절하게 탄식하듯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정말 힘이 들 때, 아플 때, 간절할 때 그때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 아버지 소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소리,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숨어서 아빠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시브리어로 아바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리식으로 아빠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언제 이 아빠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그 이름 한 번 부르는데 힘들고 아프고 낙심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나의 아픔도 아신다는 것이죠. 내 실패도 아시고 나의 몸난과 나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좀 부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세요.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불어보세요. 힘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쁠 때 아빠라고 부르세요. 어느 때이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에 있어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방향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다 하나님께 방향성이 가 있는 것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신과 그 공급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종교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방향성을 잃으면 우리의 기도 역시 기복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자기의 공로가 되어 열광주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냉소주의가 되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그 방향을 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시키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예수로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속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그 아래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를 경험하는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날마다 기도에 그 하모니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도는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영성신학자 유진 피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말과 행동에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모든 말과 행동에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이다. 여러분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근육이 발달한 몸짱이어도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죠. 여러분 멋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진짜 나약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살아서 펄떡이면서 내 몸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해줘야만 우리의 몸은 제대로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멸력을 갖고 싶고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악한 계계를 분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의 영역이 커지고 영적 거장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순종의 능력을 얻고 거룩한 능력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교동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도하되 누구에게 방향을 두고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영혼과 삶에 피가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내 심장이 펄떡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방향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의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한 예수의 심장. 우리는 지금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사월을 달려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멈춰져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자라고 주제를 걸고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펄떡거리면서 우리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랑한 송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세요.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다 내려놓고 다시 기도의 방향성을 정하세요. 하나님께 방향성을 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자들이 되십시오. 자랑한 송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